물 먹어! 보셔! 애들은 린을 입혀 차라리 그게 현명했겠는데? 오토야 샤아 사방 철저 귀엽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봤는데 동물과의 사진은 기다림과의 수업이라고 했어요 다시는 강아지들과 콘텐츠를 한다고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다들 많이 기다렸지? 이제 이누야샤님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우리는 사온의 구슬조각을 모으고 있어 숙적인 나락을 물리치기 위해서 계속되는 모험으로 지친 우리들 하지만 스쇼마루와 나락은 여전히 우리의 걸림돌이 되고 새로운 요괴들이 이누야샤를 노리고 있는데 미륵, 산고, 시포, 키라라 시간여행, 전국시대 모험이야기 이누야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이다입니다 오늘 엄청난 하이텐션 오프닝인 것 같은데요 이번엔 추억의 만화 이누야샤를 한번 커버해보았습니다 얼마 전 후속편인 반뇨의 야샤이메까지 방영을 시작한다는 소식에 다시 이누야샤에 대한 추억이 샘솟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누야샤와 찰떡인 강아지들이 저랑 살고 있죠? 이번엔 에너자이저 호두와 우아한 모시의 옷까지 함께 만들어서 커버를 해보았는데요 모시 호두와 함께 이누야샤 사진을 찍으러 가보실게요 고고! 지금은 엔지들이랑 같이 공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피팅에 시달리다가 호두야 여기 인사해! 안녕하세요! 호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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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두lla dropped 애들 촬영보다 힘드네 현실! 호두! 아우 너무 귀여워 빨리 다 해놔래. 죽는다! 약간 이런 거 있어? 볼 수 없어. 너 진짜 새콤니라고 하시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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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따로 개따로 합성하면 될 것 같아. 왜? 개빨라. 쟤 물먹어. 보자! 인형이 걸어 다니는 것 같네. 뒷바라지. 찍을 수 있는 게 어디야? 저판 아예 못 찍어요. 오두! 오두! 오두야! 오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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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이렇게. 아우 잘하는데 갑자기? 그대로 그대로! 네. 옳! 오두! 벌써! 오두! 오! 방향 좋고!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오케이! 여기도 한 번 봐주세요 그렇지! 모시! 오! 지금 좋아! 되게 잘 할 때가 돼 응 다요? 안 와요 그냥? 아 귀여워 예쁘다 지금 지혜슬아 시선 통이래 왜 날 보고 있어? 지쳤다 지쳤어 너무 예쁜데? 언니가 세쇼말로 하고 애들은 린을 입혀 차라리 그게 현명했겠는데? 여기 호두 함류량 30% 됐고 저기 호두의 사운드가 들리시나요? 작가님 너무 힘들어 보여요 예뻐요! 너무 예쁜데요? 응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봤는데 동물과의 사진은 기다림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진짜 예쁘다 호두 마루! 호두 야샤지? 너무 예뻐! 호두 야샤! 손톱 까르기 호두 야샤! 호두 야샤! 호두 야샤! 상온 철저! 캐스팅은 완벽했다 맞아 저는 앞으로 다시는 강아지들과 콘텐츠를 한다고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호두 지금 피곤해 호두 지금 피곤해 호두야 호두 다르네 호두 다르네 호두 다르네 호두 이렇게 피곤하면서 왜 계속 놀아달래 어 mystery для抱roph fa 결혼하고 Real Hub 호두 다르네 있으니까 많이 harmed ㅋㅋㅋㅋ 많이 물어볼까 bạn и опять 이런龐 юсь 호두 háry 주 waist questions Q.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